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두 선수의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자 시원한 탑스피 대결 파트너에 따라서 기술들이 다양하게 적용이 되죠 요즘 들어와서 선수들이 상당히 손목의 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잘 섞어가고 있는 선수들의 또 기량들입니다 남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만큼 자세에서 힘이 하체에서 올라오는 임팩트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3 남성빈 가벼워졌잖아요 그럴 때 본인이 뭔가 이 리그에서 더 좋은 곳으로 서브 버 짧게 올지 길게 올지 알 수 없었거든요 비록 범실은 했지만 좋은 서비스를 넣었습니다 남성빈 끝을 잡아내면 지난 시즌과 승수는 똑같습니다 확장하고 좀 더 좋은 기술력으로 안정되게 치는 그런 모습들이 원래는 더 많이 보여져요 다시 선수들이 이 수많은 경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본인이 본인의 탁구에 한 점차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네트 맞고 정교해졌어요 그리고 마무리 되지 않습니다 다시 점수들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점들이 지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어떤 상황에서도 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끝까지 또 봐야 되겠습니다 임 남성빈 선수의 서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 강한 볼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세의 임규현이었고요 아 임규현 그러나 연속 3점까지 좀 더 마음이 좀 급했죠 그렇죠 네 티엘을 1대3 1대3 자 포핸드 2대3 2대3 네 믿고 확실하게 임팩트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많은 힘이 임규현 선수에게 느껴집니다 지금도요 선수는 25에서 길게 찔러주든지 포핸드를 주든지 작전의 변화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네 이번엔 조금 길 수의 변화 또는 코스의 변화가 필요하죠 3대5 자 이게 남성빈이 준비가 돌 됐습니다 많은 하이전을 줬기 때문에 또 저렇게 임규현 선수의 범신을 유도해 낼 수 있었죠 그렇죠 네 안전이 들어가서 좋은 공격을 해주고 있어요 7대4 잘 챙겨왔거든요 예 자 그리고 서브 2개가 남성빈에게 있습니다 야 그만 계속적으로 죽고 있네요 그렇죠 남성빈 많円 빨리 아 이건 짧은 플레이로서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유리하게 계속 저의 프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셔널리그의 정규리그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지금 임규현 선수가 정말 가볍게 뛰어다니고 있는 듯 한난등이에요 네 몸도 상당히 자 1라운드 대결 오늘 두번째 만남도 세번째 게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난민에 앞서갑니다 세번째 게임 초반 세번째 게임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걸리고많은 받았네요 그러나 이번엔 임기현의 서브 3대5 짧습니다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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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백핸드를 꼼꼼히 남성 본인이 코스를 갈라주는 이런 프레이가 세번째 게임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넉점의 리드 남성빈 9대6 강한 임팩트 탑스피 야 대결 남성빈 몰려있는 임규현 sí 남성빈 침콘